음식조리 단원 음식조리 단원입니다 기초조리 실무 조리준비 조리 준비에서 조리의 정의가 먼저 나오는데요 조리의 정의는 식재료 다듬는 것부터 해서 찌고 끓이고 굽고 먹고 조미하는 등 사람이 먹기 알맞고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가공조작을 말합니다 조리는 단순히 지지고 볶고만 하는게 아니라 다듬는 것부터 모든 양념까지 넣는 것까지 과정을 조리 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의 목적은 첫번째 기호성, 두번째 소화성, 세번째 안전성 네번째 저장성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험때 다음중 조리의 목적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지 알아두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기호는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한 거에요 요즘 푸드 코디네이터들 있잖아요 그래서 겉에 색깔이라든지 담음새 이런 것 등을 신경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화성은 저희가 콩을 두부를 만들 때 쓰잖아요 그게 이제 가열하고 갈고 이러는데 소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상 안전한 식품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냉장고에 우리 음식 보관해요 이런 것도 이제 저장성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리와 물 여기서는 이 비등점 빙점 잡열 기화열 이 안에 들어간 기화열 융해열 이런 뜻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비등점은 끓는 점이에요 저희가 물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래서 100도씨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해만 하세요 비등점은 끓는 점이라는 거 빙점은 물 몇 도씨에서 어나요? 0도씨에서 옵니다 0도 그 다음에 잡열은 물 또는 얼음이 증발 또는 융해할 때 흡수하는 열을 잡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100도씨에서요 이거는 기화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얼음이 물로 될 때 고체가 액체로 될 때는 융해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알고 계시면 돼요 뜻을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 거예요? 얼음에서 기체로 가는 거 기화되는 거 자, 그건 승화열이라고 합니다 승화열 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삼투압 삼투압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또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네, 빠져나오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선을 절일 때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넣잖아요 그리고 물을 첨가했어요 그럼 소금이 식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식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이것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팽윤은 말린 식품 우리가 물에다가 불릴 수 있어요 그걸 팽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쌀도 불려지는 거 팽윤 검표고버섯 불려지는 거 팽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용출은 재료에서 성분들이 또는 물들이 나오는 것을 용출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드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단어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조리와 열에는 이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세 개를 구분하시면 돼요 자, 전도는 물체를 따라 이동하는 거고 대류는 액체나 기체고 복사는 중간 매개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제가 예를 들면 전도는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프라이팬에 고기 올려놓고 구워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겹살 굽고 스테이크 굽는데 팽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 대류는 수육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냄비에 물을 넣고 고기를 집어 넣겠죠 자, 이게 대류입니다 또는 수증기로 쪄요 이것도 대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꽃향에 그냥 꽂아서 또는 석쇠 같은 데다가 해서 고기를 직화로 먹어요 그러면 이거는 복사 중간 매개체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조리 조작을 볼게요 우리가 재료를 세척할 때 어떻게 씻으시나요? 곡류는 비타민 B1에 손실이 있으므로 두세 번 정도 가볍게 씻으면 됩니다 여러 번 씻으면 영양가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엽체류, 뭐 상추, 뭐 배추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 채소들은 안에 기생충들이라든지 뭐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흐르는 물로 네다섯 번 씻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 식품들은 흙이나 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솔로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말린 식품을 불릴 때는 그냥 물에 담가서 불리는 게 아니라 씻은 다음에 담가 불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렸어요 그러면 생쌀은 떡으로 만들어지면 그냥 쌀의 부피보다 1.4배나 커지고요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면 이스트 효무가 들어가죠 그래서 1.3배 말린 콩의 경우에는 불리고 삶으면서 3배 정도 말린 미역 물에 불려서 국 끓였어요 그럼 7배에서 8배까지 커집니다 그 다음 기타 조작도 용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린 식품을 가루로 내면은 이건 분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쇄기라고 있죠 그 다음에 마세는 음식을 갈거나 으깨서 채 내린 거에요 그 다음에 교바는 섞은 거고요 압착 여과는 눌러서 즙을 짠 겁니다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가정에서 많이 하는 것들인데요 구기나 구이 같이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해요 그런 결들이 있는데 이 결을 꺾어 썰어야 연해져요 근데 결대로 써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경우냐면 채 써는 경우 결대로 채 썰어서 볶아야지 고기가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볶음용이냐 그 다음 찌개나 국거리냐에 따라 모양을 좀 다르게 써시면 됩니다 정육점 가면 오늘 뭐해 드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잡채를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결대로 채 썰어 드리죠 그 다음에 오늘 스테이크 할 거예요 국거리에요 그럼 결반대로 직각으로 썰어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리기능사 실기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조리의 온도 볼게요 조리의 온도는 청국장 요즘에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 많이 안 계시겠지만 요즘에 만든다 그러면 어디에 나갔냐면 전기장판 깔고 아니면 아랫목에 이렇게 둔다고 그래요 거기에 40에서 45도가 되기 때문에 발효가 되게 잘 되거든요 자 그 다음 겨자도 발효해서 쓰는 거예요 겨자는 저희 조리기능사 실기에 겨자채라고 있거든요 겨자채에 가루가 나오는데 발효를 해서 써요 그럼 아랫목에 둘 수가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겨자 가루에 미지근한 물을 탄 다음에 냄비에 물을 끓이면서 냄비 뚜껑 위에 올려둡니다 엎어서 그럼 겨자의 매운맛이 잘 나와요 시험 문제 겨자 매운맛 내는 발효 온도는 그럼 40에서 45도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식혜 식혜는 우리가 만들 때 요즘에는 밥통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럼 50에서 60도 그 다음 이스트 빵 발효 할 때는 그 발효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25에서 30도 정도 맞춰놓고 그 다음 발효를 하게 됩니다 이 온도 외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조리법 보겠습니다 기본 조리법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자 앞에 부분은 먼저 어 가열적 조리에서요 스별조리 건열조리 이렇게 나눠진 거 보시면 돼요 스별조리라는 건 뭐냐면 수분을 넣어서 익히는 조리방법이고요 건열조리는 물이 아니라 기름이거나 어 그냥 직화로 굽는 거 요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에 있고 없 거를 차이로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끓이기는 영어로 보일링이다 찌는 거 스팀이라고 하잖아요 스팀밍 블랜칭 스튜 이런 단어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건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브로일링하고 보일링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자렌지는 마이크로웨이브 이거 딱 하나예요 전자렌지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거든요 요게 초단파가 나와요 초단파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방법 전자렌지 자 요게 이제 다시 자세하게 밑에 분류가 됩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자 스별조리는 수분을 이용해서 어 조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음 중 스별조리가 무엇인가 건열조리가 무엇인가 스별조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끓이기, 찜, 수튀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끓이기를 보면 우리가 집에서 국 끓이고 그 다음에 뭔가 가열하는 것을 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일링 어떤 열원이라도 가능하고요 냄비가 크고 물 많이 넣으면 한번에 많은 음식 조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다가 재료를 넣기 때문에 재료 측면에 보면은 영양 손실이 심해요 그렇지만 거기다 소금, 설탕, 간장을 넣을 수 있으니 조미가 편리하죠 자 그 다음 찜 수증기로 해요 그래서 스티밍 잠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는 덜 탑니다 당연히 수증기로 하기 때문에 영양 손실도 적어요 모양이 흩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양념을 중간에 넣기가 힘들어요 수증기로 찌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수튀는 한국 조리법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런건 양식조리기능사에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다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기나 야채 등을 적은 기름에 소태 한 다음 소태가 뭐냐면 어 기름을 넣고 한 160도 정도로 강하게 볶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속을 익히는 게 아니라 겉면만 살짝 익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톡은 육수입니다 육수를 넣고 뚜껑을 넣고 낮은 온도로 천천히 가열하는 조리방법으로 우리나라 갈비찜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브레이징 육류에 조리시 야채소스 육즙을 넣은 다음에 조리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수추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들죠 근데 여기는 스톡이 아니라 육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천천히 처음부터 낮은 온도로 조리하는 방법이에요 질긴 육류 할 때 많이 쓰이는 수추는 야채 고기 생선 다양한 채소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머링은 끓이지 않고 천천히 약한 불로 조리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곰국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우칭도 끓는 점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는 살짝 넣었다 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머링은 조금 더 장시간하는 방법이고요 포우칭은 달걀이나 생선을 넣는 방법인데 수란 혹시 아시나요 그 계란을 물속에 넣어서 겉면만 익혀서 먹는 음식인데요 외국에도 포치드 에그라고 있어요 에그베네딕트 위에다가 올라가는 수란 이게 포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양식조리기능사에서 생선을 잠깐 익히는 조리법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없어진 메뉴인데 생선도 살짝 익히는 것을 우리는 포우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건열조리입니다 건열조리는 수분을 이용하지 않는 조리법인데요 여기는 열 효율이 나쁘고 온도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고온으로 가열되므로 성분의 변화가 심해요 물은 100도씨에서 끄는데 기름은 160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고온으로 가열되고 카라멜화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수용성 성분의 용출이 적고 수용성 성분의 용출이 많은 곳은 수별조리입니다 식품 표면에 수분은 감소되며 맛과 향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구이 전도 대류 복사에서 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복사에 해당되는 석쇠구이 숯불구이가 구이 건열조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 전도는 프라이팬 오븐구이입니다 그 다음 튀김 기름을 아주 넉넉하게 넣어서 튀김하는 조리법인데요 160에서 180도를 일반적으로는 튀깁니다 단시간 내에 조리하니까 영양손실이 가장 적다 빠른 시간 내에 조리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적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별조리에 끓이는 방법은 손실이 가장 많다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바삭한 튀김을 하기 위해서는요 박력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 밀가루 중에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이 있는데 박력분은 과자나 튀김 제조시 가장 적합한 밀가루이고요 물은 따뜻한 물보다 차가운 물 얼음물로 하는 것이 가장 바삭하고 기름은 식물성 기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처음부터 조금 넉넉하게 넣고 튀기는 것이 더 바삭한 기름 바삭한 튀김이 만들어지고요 기름의 흡수량은 보통 음식이 10에서 20% 정도 흡수를 합니다 일반적인 비열은 1위에요 물은 근데 기름은 0.47 이기 때문에 이 온도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기름을 쓰실 때에는 팬 두께가 조금 두꺼운 것이 튀김하기에는 가장 적절합니다 볶음은 튀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양손실이 적고 조유가 되고 튀김도 마찬가지지만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좋아집니다 자 소태는 수튀에 나왔던 방법 중에 하나이죠 기름을 넣고 고온으로 빠르게 조리하는 방법으로 겉면만 살짝 익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로스팅은 육류나 가금류 통채로 굽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걸 통채로 오븐구이 해가지고 뭐 칠면조 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에 많이 먹죠 자 그릴은 우리가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 이렇게 그릴 자국 있잖아요 격자무늬로 그릴 펜에 굽는 것 그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는 보통 수치라든지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둡니다 브로울링은 석세 위에서 바로 굽는 조리법이에요 저희가 이제 숯불구이집 가도 볼 수 있는 조리법이죠 베이킹은 오븐에서 대료현상으로 이용해서 빵 굽고 과자 굽는 것을 베이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조리는 전자레인지에 우리 보통 음식을 넣어서 데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초단파가 나와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1분에 2분에 음식들을 데울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강화유리나 내열성 도자기 내열성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알루미늄 캔 범랑 이런걸 쓰게 되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대량조리 보겠습니다 대량조리 단체급식의 정의는 50인 이상을 단체급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영리 목적이어야 돼요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되고 월화수묵금 아니면 월화수묵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단체급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장에도 단체급식이 있을 수 있고 학교에도 있을 수 있죠 특정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칼로리 계산을 한다든가 영양기준량 산출을 한다든가 하는 거죠 단체급식에서는요 반드시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합니다 단체급식을 하면요 학교에서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양전식사 영양사들이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죠 그 다음에 보건인이 직접 분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른 이해력을 길러준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연령 성별 노동 강도별로 음식을 다르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또는 짜고 맵게 아니면 산지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장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침묵을 다진다든가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 병원에서는 이제 병원 밥이 나오죠 근데 병원에서는 밥을 점심만 주거나 저녁만 주진 않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주죠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이 병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치료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어서 건강식이 나오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병원 밥 맛없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기호를 반영을 해서 병원 밥이 나온다고 해요 질병 치유와 병상의 회복과 촉진을 도모한다 라는 거예요 자 난 단체 급식을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도 좀 있어요 어 그 단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이러면서 이제 영양이라든지 비용적인 거를 고려하다 보면 만족스러운 식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못된 영양산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먹는 게 부실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생적으로 다뤄야 되지만 혹시나 중간에 사고가 생긴다면 단체 식중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뭐 천원 이천원 이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잘 관리를 한다면 좋은 식단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기호도가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 기호까지 반영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점 요게 이제 단체 급식의 문제점입니다 자 직영 급식입니다 직영 급식은 말 그대로 기관에서 이거를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요 위탁 급식은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겁니다 직영 급식에서 장점은 정해진 예산 그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회사 사람들 고객에 필요에 따라 요구나 이런 거를 만족시킬 수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직원들의 이제 직무 부담이 되고 인력 관리가 힘드니까 보통은 위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위탁을 하면은 인건비는 절감할 수 있는데 이제 위탁 급식 내에서 지나친 이윤을 추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원가 상승이 되면은 부실해진다든가 요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를 좀 해 보시고 자 다음 식단 작성 순서는 보통 영양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데 조리사도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읽어 볼게요 영양 기준량을 먼저 산출해요 성별 나이 노동별로 다 영양 기준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식품은 현재는 여섯 가지라고 하죠 그 이제 식품들이 다 골고루 있는지 산출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식이 있거나 또는 점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이제 배분을 잘 합니다 그리고 음식 수와 요리명 또 반찬 수가 급식마다 또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 결정하고 보통은 1개월마다 식단 주기를 작성하는데 일주일 10일 1개월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배분을 계획한 다음에 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에 네모난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요즘에는 원산지 표시 대치식품 알러지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식단 작성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영양성 네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 다 있는지 그 다음에 값이 저렴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값이 비쌀 때는 대치식품을 마련을 한다든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성을 살리는데 되도록이면 조미료 사용을 줄이고요 그 다음 지역적인 특색을 이용해서 식단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시설에 오븐이 몇 개 있는지 뭐 가스레인지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음식의 개수라든지 구성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능률적인 면을 고려해서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한국의 전통적인 상차림 보시면 자 반상차림이 있는데요 보통 이걸 개수를 셀 때는 밥, 국, 김치, 장 빼고 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삼첩 반상인데 밥, 국, 김치 뺀다고 그랬죠? 장 뺀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른천 숙채 구이가 들어가서 삼첩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다양하게 반찬이나 밥 종류를 나열해 나열해 놓고 이 중에 이거는 몇첩 반상인가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중 세지 않아도 되는 거 세야 되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밥, 국, 김치, 찌개, 간장,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5첩도 보면은 밥, 국, 장들, 찌개 다 빼보면 김치도 빼보면 이제 5첩 5개 반찬이 나오는 겁니다 밑에 7첩, 9첩, 12첩도 한번 정말 12개인가 9개인가 세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쌈김치 하면 김치죠 그 다음 오이소박이 하면 김치죠 근데 무생채 하면 뭘까요? 그건 생채입니다 김치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반찬이 김치인지 생채인지 숙채인지 구이인지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뒤쪽에 나오니까 뒤에를 공부하시고 다시 넘어오셔서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첩, 5첩, 7첩, 9첩, 12첩이 있는데요 12첩은 수라상이에요 사대부집에서는 9첩까지 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12첩은 임금님만 드시는 상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주안상 주안상 주안상은 술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른 안주랑 같이 내는 상 주안상 교자상은 손님이 올 때 나가는 상이고요 면상은 말그릇 그대로 면 나오는 상입니다 만두국, 밀가루 그 다음에 잔치국수 국수장국, 비빔국수 온면, 떡국 다 면상에 해당되는 거죠 자, 절식과 시식도 가끔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자, 보면은 1월에는 설날이 있잖아요 그럼 떡국, 만두, 육회, 편육, 설날에 이런 이제 제사 음식, 차례 음식들 많이 먹죠 중화절에도 약주포, 유밀과 밀가루와 기름을 이용한 후식 종류고요 삼진날 3월에는 꽃이 피죠 그러니까 화전, 탕평채, 진달래, 화채 얘가 계절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7월에 삼보기에는 더우니까 무엇을 먹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외우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자, 일단 기본 칼 기술 습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추가된 부분인데요 보통은 칼을 잡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손잡이를 말아서 잡고 나라고 감싸서 잡습니다 형태로 근데 이제 힘을 줄 때는 손잡이만 잡는다든가 엄지를 위에 놓고 칼질을 한다든가 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섬세한 걸 자른다 그런 검지를 칼등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에 따라서 뭐 종류에 따라서 칼질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칼 잡는 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써는 방법들이 있는데 둥글게 썬 거 반달 그 다음에 한 번 더 썬 게 은행잎이고 네모나게 2-3cm 정도로 나박하게 썬 거 나박썰기, 나박김치라고 있죠 우리 깍두기처럼 써는 거 깍둑썰기 편 써는 거 점여썰기 그 다음에 이제 네모나게 길게 썬 거를 골패썰기라고 합니다 한식조리기능사에서 재료썰기에 당근 골패썰기하시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 가늘고 길게 썬 게 채썰기죠 오이나 호박 돌려깎기 우리 조리기능사 시험에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현재는 없어졌지만 갈비찜, 닭찜 시험 메뉴 있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아서 했어요 그 다음 파 마늘 다지는 거 어슷하게 옆으로 써는 거 일자로 쓰는 거 송송썰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 우리가 음식할 때 조리기구를 칼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쓰죠 가를 때 쓰는 걸 그라인더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감자칼이라고 얘기하죠 껍질 벗길 때 쓰는 거 필러 그 다음에 슬라이스 한다 라고 하는데 슬라이스 하는 도구 슬라이서 라고 합니다 두께 점이는 거 얇게 그 다음 다지는 것을 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차퍼 식품 다지는 기구 우리 믹서기라고 하잖아요 골고루 섞는 거 거품 내는 거 휘핑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휘퍼 그 다음에 이제 생선 구울 때 많이 쓰는 건데요 그 생선 구이집 보면은 살라만더 기계라고 있어요 어 이렇게 그 문이 없는 오븐 같은 기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색깔 내는 기구 스쿠퍼는 알크림프는 동그란 거 있죠 그거 스쿠퍼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 구울 때 쓰는 거 저 굵은 석쇠처럼 생긴 길다란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릴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쌀을 집에서 씻을 때는 그냥 손으로 가볍게 씻는데 단체 급식에서 몇 호씩 씻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미기라는 데다가 넣어주면 쌀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래서 쌀 씻는 기기를 우리는 세미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재료 계량 방법은 그 조리에서도 실기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컵은 200cc 에요 일본 한국 기준은 200cc 구요 미국은 240 입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우리나라가 컵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그 다음 한 큰술은 테이블스푼 T가 대문자에요 15cc 부피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티스푼 소문자입니다 티스푼 5cc 5ml 이고요 그 다음 파운드는 1파운드 우리는 그램이나 키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외국에서는 파운드라는 파인트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씁니다 453.6g 1파운드가 1파인트는 16온스 1온스 1온스가 30ml에요 두 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관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쿼터는 32온스 1개로는 128온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량 도구를 이용해서 계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누르냐 가볍게 뜨냐에 따라서 부피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무게가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저울로 무게로 하는게 가장 정확한 거고요 또는 만약 부피로 했다 그럼 밀가루는 채로 먼저 쳐요 왜냐 그 안에 꽉 뭉쳐 있을지 공기가 차 있을지 모르니까 채로 치고 수북하게 담아서 누르지 말고 편편하게 깎은 것을 이제 밀가루에 좋은 계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누르거나 흔들지 않아요 근데 지방이나 지방 종류 버터나 마가린 같은 경우에는 고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르지 않으면 빈 공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꾹꾹 눌러 하거나 녹여서 하는게 더 정확한 거죠 설탕은 그냥 하면 되는데 흑설탕은 약간 굳어있어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서 하고 액체를 담았을 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액체 표면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물이 그러면 아랫부분을 눈과 같은 높이로 계량을 해야 된다 윗부분이 아니라 이게 좋은 계량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저로 그냥 이렇게 표면 수저 밑면에도 액체가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물엿 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큰 계량컵을 이용해서 액체를 붓는게 더 좋은 조리법이 되겠죠 계량법이 되겠죠 계량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폐기량 정미량 우리가 음식을 샀어요 오징어 하나를 샀어요 그러면은 내장채 갖고 왔다면 집에서 내장을 분리해서 몸통을 먹잖아요 버려지는 부위 안 먹는 것을 비가식 부위 폐기량이라고 얘기하고 먹는 것을 가식 부위 정미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징어는 꽤 내장이 조금 많아요 그러면은 폐기량이 조금 높은 편이겠네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이런 수치들을 몇 kg를 샀네 몇 g을 샀네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폐기율을 구하시오 또는 발주량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뒤에 문제 한번 보시고 이 공식 대입해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조리장의 시설미 설비관리 보겠습니다 조리장은 3원칙이 위생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조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리장은 통풍하고 채광이 좋아야 돼요 급수 배수도 잘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객실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고 식품 구입 반출하고 반출이 용이해야지 손님이 식사하는데 그쪽으로 계속 음식물 쓰레기가 나간다든가 또는 구입한 것들이 들어오면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자 주방은 조리장은 식당 면적에 취식자 1인당 1제곱미터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 한 3분의 1 정도가 좋고요 일반 급식소는 1인당 0.1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방 설비는요 바닥은 개방식 구조로 물청소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내수성 자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미끄러우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물 많은 곳에서 일하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미끄럼 사고래요 그래서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 산 소금 염 그 다음에 유기 용액에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트렌치를 설치하고 트렌치 내부도 청소를 되게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하수도로부터 악취 그 다음에 방충 목적으로 트랩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하수도에서부터 막 벌레가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찌꺼기가 많으면은 수조형 트랩이 가장 좋고 그 다음 기름을 많이 쓴다 그러면 막힐 수가 있으니까 그리스 트랩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배수에는 가장 좋습니다 트랩이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S자형, P자형, U자형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트랩을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화장실 같은 데만 봐도요 그 물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물매가 없어요 기울기가 하나도 없으면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 배수할 때 기울기는 한 100분의 1 정도로 하는 것이 기울기는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이제 작업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신장이 커지면서 이게 낮으면 허리를 고개를 계속 굽게 되니까 피로감이 빨리 와요 또 높으면 어깨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대의 높이는 신장의 52% 정도가 가장 좋고요 너비도 너무 좁아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55에서 60cm 너비가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작업대와 뒤 선반의 간격이 최소 150cm 이상이어야 돼요 만약 이게 좁으면 지나가면서 계속 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뜨거운 냄비가 지나가는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도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순서 기기 배치를 할 때도 요리하는 순서에 따라서 조리 순서에 따라서 기기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재료를 다듬잖아요 준비대에서 그 다음에 씻어요 그리고 요거를 썰고 그 다음에 가열을 한 다음에 음식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서에 따라 기기를 배치하는 것이 좋아요 작업대 종류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주방마다 그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디귿자형으로 나 있으면 가장 효율적이겠죠 오른쪽으로 뒤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좁은 경우에는 디귿으로 놓고 싶어도 못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180도로 병렬형으로 되어 있다면 계속 어 뭐 뒤에 가질러 갈 때 꺾어야 돼요 몸을 그러면 허리도 좀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피로가 빨리 오고 일자로 쭉 되어 있으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피로가 빨리 오고 비능률적인 경우이죠 그래서 작업대 모양 네 별로 특징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벽이나 창문은 우리 주방 보통 다 타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일반 벽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불 사용 물 사용하는데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위험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금속판 또는 매수하판 물에 잘 견디는 그런 하판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 바로 있으면 햇빛에 의해서 음식이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막고 해충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방충말 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풍기 설치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경사가 잠깐 있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 사방 개방형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 후두는 가스레인지보다 가열기구보다 약간 더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몸을 가열하고 튀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후두가 훨씬 더 커야 되고 되게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강력한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청소가 쉬워야 돼요 이 후두에서도 검은 기름 같은 것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급식에서는 거의 매일 청소하죠 후두 올라가서 그리고 녹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됩니다